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섬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원리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또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원리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원리스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과 원리스였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할 수 있는 복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오 보라 처녀가 인타이어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원리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떠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오른손이란 것은 능력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자라크라고 말한대요 이 자라크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금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났을 때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룰 때 받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 형통의 축복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원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강단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와의 원리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와의 원리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와 원리스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심을 알고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심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답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 사람에게는 만 가지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만 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로 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이 속은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면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와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아는데 이 그리스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심을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가 나의 그리스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가 적용되어지고 또 그리스가 체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리고 있는 나의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선지자신 그리스를 누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제가 믿고 누리는 만큼 또 그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만큼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말씀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대신 그리스를 누리면서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중직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왕대신 그리스를 누리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를 붙잡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의 그리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그리스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로 결론이 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불신앙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이미 오직 복음의 생명건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그리스가 나의 그리스가 되어지고 또 이 나의 그리스가 오직 그리스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원리스입니다 교회와 원리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불의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불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불의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와 원리스가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52주 강단의 말씀과 원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성추시키기 위해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얻고 또 방향을 찾고 힘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또 원리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2주 1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부분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의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을 함께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강고와도 원리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강고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고를 보면 세부적으로 교회 소식, 기간 소식, 훈련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주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이버에 우리 예언 블로그 소식을 보면서 교회의 여러 기관들의 소식과 응답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의 강고와 원리스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집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의 집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맡겨주시는 청지기의 집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이 교회의 강고와 원리스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살리는 집분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현장과 원리스입니다 현장과 원리스입니다 현장과 원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가정현장 속에 또 지역현장 속에 또 직장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파송하신 현장이고 성교지라는 이 사명 속에서 현장 성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성교지이고 나는 현장 성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 현장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모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 속에서 자꾸만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육을 했을 때 우리 지방에 있었던 랩런트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왜 임서를 갈까 또 예언교회로 올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랩런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랩런트들에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하루빨리 내가 예언교회의 손님으로 왔구나 또 어차피 2년 또 4년 뒤에 다시 지방에 있는 내 모교회의 교회로 가야지 라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우리 예언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님으로 왔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또 영적인 의사이고 영적인 대사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 현장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과 원리스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이 불신자의 만남이 될 수 있고 또 신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성교지이고 나는 현장 성교사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숨겨놓으신 계획들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이 네 가지인 하나님과 그리스와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지고 그리스와 원리스가 되어지고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가 되어서 세계보고마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와 원리스가 되어지고 교회와 현장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교회 속에서 쓰임받고 세계보고마 속에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